안녕하세요. 스탠리 블랙앤데커 박성진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월트 충전 실리콘건 DC560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리콘 카트리지를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동 피스톤 장치를 통해 실리콘의 배출량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어 수동 실리콘건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DC560은 20V 맥스 충전 제품으로 실리콘 주입 시 미는 힘은 254kg이며 제품의 무게는 1.8kg입니다. 실리콘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데요. 여기 있는 수동 실리콘건 같은 경우는 트리거를 누를 때마다 실리콘이 배출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DC560 제품은 플런저 막대의 일정한 전진 속도에 의해서 실리콘 배출량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플런저 막대의 속도는 6단계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미세한 중간 단계의 속도 세팅도 가능합니다. 실리콘을 장착하실 때에는 트리거 스위치 상단의 플런저 장치 해제 버튼을 누른 상태로 플런저 막대를 뒤로 당겨놓고 실리콘을 카트리지 홀더에 장착하여 주시면 됩니다. 트리거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전진하는 플런저 막대에 의해 실리콘이 나오게 되는데요. 작동 중 트리거 스위치를 놓게 되면 플런저 막대가 멈춘 뒤 뒤로 살짝 이동해서 실리콘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줍니다. 제품 하단 부분에는 라이트가 있어서 트리거 스위치 작동시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DC560은 일반적인 실리콘 카트리지 외에 소세지형 실리콘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세지형 실리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홀더인 DC5802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DC5802를 장착하시려면 카트리지 홀더와 플런저 막대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플런저 막대 앞쪽에 플런저를 제거한 뒤 플런저 장치 해제 버튼을 누른 상태로 플런저 막대를 뒤쪽으로 잡아 빼내어줍니다. 그리고 소세지 실리콘형 플런저 막대를 제품에 장착해줍니다. 플런저 막대의 손잡이가 위를 향하도록 한 뒤 플런저 장치 해제 버튼을 누른 상태로 사각 홈에 맞춰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플런저 막대 끝에 소세지 실리콘 전용 플런저를 장착해 준 다음 소세지 홀더를 장착해 줍니다. 소세지 실리콘을 넣어주고 노즐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DC560 제품을 직접 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도 조절 스위치별로 배출되는 실리콘의 양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입니다. 이번에는 6단의 속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1단과 6단의 속도가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나머지 단수의 속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동용 실리콘 건과 DC560 제품의 실리콘 배출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기술이 숙련되지 않아서 속도를 3단으로 세팅해서 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수동용 실리콘 건을 사용했을 때보다 DC560 제품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동용 실리콘 건의 경우 반복적으로 트리거를 눌러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DC560 제품은 한번 속도를 세팅해 놓고 버튼을 누르면 일정한 양의 실리콘이 계속 나와서 넓은 현장이나 오랜 작업 시간에도 피로하지 않고 유용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월트 충전 실리콘 건 DC560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디월트와 함께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